BMW 코리아는 모토사이클 부문인 BMW 모토라드에서 다음달 31일까지 BMW 모토라드 쿨섬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월 20만원으로 모토사이클을 이용할 수 있고, 케인 시리즈 구입 고객에게는 120만원 상당의 케이스를 제공한다. 우선 BMW 그룹의 자체 금융회사인 BMW 파이낸셜 서비스 코리아는 3월부터 실시한 BMW 모토사이클 이지라이드 금융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기존 G450X, F650GS, F800GS 3가지 모델에서 F800S, F800ST, A1200R을 추가한 6가지 모델로 확대 적용한다. 이지라이드는 3 3%의 파격적인 이자율과 월 20만원 안팎의 브릭금으로 BMW 모토사이클을 소유할 수 있는 금융 프로그램 따라서 이번에 추가된 3가지 모델의 경우, F800S는 월 19만 9천 6백원, F800ST는 월 21만원, A1200R의 경우에는 월 27만 8천원을 납부하면 된다.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 대형 모토사이클인 K시리즈를 구매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여행시 유용한 케이스 무료 장착해준다. 스포츠 라이딩과 투어링에 적합한 K1300S와 도시명 네이키드 바이크 K1300가 구매 고객에게는 120만원 상당의 스포츠 펜이어 케이스를, 파워풀한 라이딩과 안정감이 돋보이는 K1300GT를 구입하는 고객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대용량 톱 케이스를 무상 제공한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BMW 모토라드 공식 홈페이지 WWW BMW 모토레드 코 키아 또는 가까운 BMW 모토레드 딜러 전시장으로 하면 된다. 코 키아 또는 기아 한글자막 by 한효정